안녕하세요 복샘입니다 오늘은 마우스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화면에 해상도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해상도 개념을 한번 볼게요 그림판에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이게 화면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크기 여기서 여기까지 세로 크기 이게 얼마인지 이제 각각 컴퓨터나 스마트폰마다 이제 화면의 해상도가 달라요 그리고 내 컴퓨터 내에서도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어 해상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어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보시면 여기에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가로 1920개의 점을 찍을 수 있고 세로 1080개의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대 해상도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해상도가 낮아지지도 어 해상도가 높으면 이제 그림은 작은데 화질이 깨끗해지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화질은 안 좋은데 그림은 좀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 컴퓨터마다 다른 설정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 해상도를 요게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1980에 1080이다 그래야 이제 좌표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들어가서 우리가 어 마우스를 이제 자동으로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요 어 터미널 가서 여기에서 pip 인스톨 하고요 모듈 이름이 파이 하고 오토 GUI 입니다 저는 이미 설치 되어 있습니다 딱 엔터 치면 저는 뭐 올레이디 이렇게 뜨는데 설치 안 되신 분도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면 이 모듈 설치할 설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포트 해야 되겠죠 임포트 어 파이 오토 GUI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간단한 사용법이 우리가 그 파이 오토 GUI 를 통해서 화면 해상도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점 찍고 사이즈라는 펑션을 사용하면 내 화면 사이즈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가로 1920 세로 1080 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거는 해상도가 되겠죠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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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옵션이 현재 마우스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어 현재 마우스 위치는 프린트에서 파이 오토 GUI 에서 포지션 이라는 펑션이죠 요렇게 하면 현재의 마우스 위치 저는 요쯤에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 지금 마우스 있는 위치가 예 X 가로 276에 세로 755 위치 이쯤 되겠죠 예 그리고 어 제가 이제 타겟을 하나 정할게요 타겟 타겟은 요정도 지금 요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요 위치를 타겟으로 해서 요 위치에 어 자표를 알아볼게요 어 이 위치에 자표를 안락하니까 우리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위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어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어 파이 오토 GUI 에 마우스 인포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우스 갖다 대는 위치가 나오고요 마우스 갖다 대는 위치의 색깔 있죠 빨간색이 갖다 대면 그 마우스가 있는 위치의 RGB 값 있죠 어 요 헥사코드로 나오고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알고 싶은 자표는 요 샵 요쯤이죠 요 다음에 그러면 위치가 929에 247입니다 어 928에 250이네요 928에 250이라고 적어 놓고요 자 요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럼 요건 닫아두고 이거는 이제 파악할 때만 쓰면 되니까 주석 처리 마우스를 이동하기 하고요 마우스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 파이 오토 GUI 에 점 찍고요 무브 투 해서 원하는 좌표 928,250으로 그러면 뭐 제가 런하면 요쯤에서 실행하면요 요까지 가는데 너무 빨리 가버려요 순식간에 여기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만약 요까지 이동하는데 뭐 한 3초 걸렸으면 좋겠다 하면 여기에다가 두라이션을 주면 돼요 두라이션 해서 뭐 한 3초 아니면 2.5초 이렇게 줘도 됩니다 해서 어 런 해볼게요 자 보세요 마우스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니죠 저절로 보세요 원하는 위치까지 딱 가죠 어 요렇게 원하는 곳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무브 투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브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무브 투는 절대 좌표입니다 절대 좌표라는 건 여기 0,0이고 여기 오른쪽이 1980 아래쪽이 1080 입니다 절대 좌표로 움직이면 요게 좀 편한데요 어 무브를 쓰면 상대 좌표에요 상대 좌표라는 건 뭐냐면 마우스가 여기 움직였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가로로 100 세로로 100 하면 요쯤에 오겠죠 요렇게 움직이는 게 무브에요 어 절대 좌표 개념으로 하면 무브 툴을 쓰시면 되고요 상대 좌표를 사용하려면 무브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요기까지 오고 싶어요 여기 제가 요 창을 한번 꺼볼게요 그 파이참 창을 끌려면 요기까지 와야 되죠 요기 그럼 요 좌표를 알고 있어야 되요 요 좌표 자 요거 누르면 또 요게 나오죠 그러면 요 좌표도 알고 있어야 되죠 엑싯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좌표 엑스 좌표와 엑싯 이거를 알고 있어가 마우스를 눌러주면 이제 자동으로 꺼지겠죠 그러면 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 어 파이 오토 GUI 인포를 사용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요기 요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 위치는 1880에 18 이네요 그죠 어 적어 놓을게요 1880에 1880에 18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또 요거를 엑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엑스 하면 요 창이 뜨죠 어 그러면 여기서 엑시스트를 눌러야 되잖아요 엑싯 누르려 하니까 974에 563 입니다 974에 563 974에 563 요렇게 위치를 파하겠죠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어 자 요단계 요건 주적 처리 할게요 그러면 요기까지 오고요 여기에서 요기까지 와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표만 바꿔주면 되죠 1880 요는 18 그리고 뭐 시간은 너무 길 뭐 길게 느껴지면 뭐 2초 여기에서 요까지 가는데 2초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클릭을 해야 되겠죠 클릭 그러면 마우스 클릭을 하기 위해서 파이 오토 GUI에 점 찍고 클릭이 있습니다 클릭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누르겠죠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엑싯이 여기 누르고 나면 엑싯이 생기잖아요 요 위치 알아야 되죠 요까지 이동해야 되죠 예 그러면 엑싯이 위치는 또 카피해서 예 974에 그 다음에 563 자 요렇게 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클릭하면 창이 다 끼겠죠 어 해서 요거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가 1차적으로 저 샵 있는 곳에 가고 2차적으로 저 엑스 있는데 가고 누르고 엑시트 있는 쪽으로 와가 닫아줘요 자 보시면 어 파이 참 꺼졌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일단 정하면요 타겟의 위치를 이렇게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추가적인 옵션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단순하게 파이 오토 GUI 클릭을 단순 클릭이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어떤게 있느냐 하면요 어 여기에서 쓸 수 있는게 클릭스 클릭스는 뭐 더블클릭할 때 2라고 표기하면 이제 요거는 더블클릭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적을 수 있는게 뭐냐면요 버튼을 적을 수 있습니다 어 어 보통 이제 디폴트로 왼쪽 마우스니까 안 적어주게 되는데요 어 만약 우클릭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앞에 옵션이 요거는 이제 클릭 수가 되고요 더블클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고 싶을 때는 라이트 요거는 때에 따라 이제 응용해가 사용하실 때 이제 필요할 것 같다가 이렇게 정리만 해 두시고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요걸 이제 활용해 가지고 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드래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이거는 이제 다 주석처리 할게요 주석처리 하고요 요렇게 해서 어 저는 요 대부씨가 있는데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한 요정도로 한번 옮겨볼까요 예 우리가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옮기듯이 이렇게 옮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열어가 어 뭐부터 파악해야 되느냐면요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여기에서 이거의 위치 대부씨 이 아이콘의 위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어 런을 하면 자 여기 갖다 놓을게요 35,24 입니다 요거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35,24 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요걸 파악해서 뭐 한 요정도 물론 요 위치 여기 찍어가 정확하게 이동해도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대략 한 100px 정도 예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처음에 마우스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어 현재 마우스 위치에서 그러면 뭐 아무래도 현재 위치는 여기서 런을 하면 요쯤 되겠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파이 오토 마우스 그 무브 투 해서 위치가 35,24 입니다 35,24 하고 뭐 드라이션을 뭐 한 1.5 정도 줄게요 요렇게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래그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 드래그를 하려면 파이 오토 GUI 드래그 2가 있고요 드래그 아리엘이 있습니다 2는 절대 잡혀요 어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드래그 아리엘은 상대 잡혀입니다 상대 잡혀니까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거에서 어 뭐에요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 뭐 아주 정도 옮겨 볼게요 그냥 조금만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걸 쓰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어 아 조금 더 이동폭을 200,200 할까요 어 200,200 가로로 200 세로로 200 해서 드래그를 해놓고요 어느 정도 시간 1.5초 1.5초 동안 드래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넣을 겁니다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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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어 왼쪽 버튼을 사용해서 드래그 할 거예요 왼쪽 버튼을 꾹 눌러가 드래그를 하니까 여기서 레프트 네 요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런 자 마우스 이동합니다 자 보세요 드래그 드래그 됐죠 자 그러면 물론 이거를 자세한 거는 조금 더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 정도만 해도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는 형성된 거예요 일단은 마우스를 원하는 위치에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클릭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실행하고 싶으면 드블클릭해야 실행되는 것들 있죠 아이콘 같은 경우 그러면 드블클릭하는 거 요거 클릭스2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어떤 위젯이나 컴포넌트를 드래그해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잘 활용하면 우리가 뭐 마음껏 원하는 자동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해서 오늘 어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우스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